야 근데 오늘 좀 그나마 저기 밖에서 식사하셔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다행이네 어우 날씨가 좋으면 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사실 먹기 좀 그렇거든요 근데 아 정말 다행이네 아유 사실 거리가 도로 하나 건너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언지를 들어놓고 음식을 만드는 게 그게 예의일 것 같아서요 저희 제작진들이 좀 언지를 구해놨어요 예 아 여기가 이제 그 선별이어서 대기실이네요 보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식사하셔야죠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이현복시프라고 유명하시잖아 이분이 저기 그 마파두부하고 맴보샤하고 군만두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따가 열두 식도 하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저도 뭐 온 김에 좀 열이라도 한 번 좀 재고 갈까요? 네 35.7도면 좀 낮지 않아요? 제가 저기 냉혈 안이 나는 소리는 좀 종종 듣는데 온도가 낮네 네 다시 한 번 열을게요 아유 네 네 아 36.4 아 그리고 온 김에 저 저 요것도 제가 좀 뿌리고 원래는 저기죠? 내근 하셨었던 거죠? 네 내근인데 오늘 좀 있죠 아 교대로 교대로? 24시간 24시간? 직원님께서 돌아가는데 24시간을 여기에? 네 아 그러시구나 아 너무 힘드시죠? 네 너무 힘드시죠? 힘드시죠? 이게 진짜 이거 계속 끼고 계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아 정말 이따 맛있게 와서 식사하세요 편안하실 때 오셔서 네